제로 제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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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안녕하세요 쏘야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옐로우 옐로우 노란 편의점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 옷도 노란색으로 입었고 핀도 노란색으로 맞춰봤어요 깔맞춤이라고 하죠 이런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있는 음식들은 제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어왔어요 그럼 오늘은 물부터 딸고 시작할까요? 일단 라면부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라면부터 먹으러 왔어요 조심조심 뚜껑을 닫아줍니다 얘네 두개가 녹을 수 있도록 이 위에 올려놓으래요 그러면 라면이 익는동안 음료부터 딸고 갈게요 얼음컵 달콤해 소스 붓고 소스 붓고 뚜껑을 닫아버리자 맛있겠다 대박사건 이건 제가 처음봐서 오 땅콩소스구나 땅콩소스구나 약간 고추기름같아요 약간 고추기름같아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뜨겁네 오 약간 중식의 탄탄면 느낌 나 자 오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치즈를 준비했어요 치즈를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살짝 얹혀가지고 Anita 궁금 Pac 오é 어떠.... 뇌.. kolet 바베큐에요 미쳤어 완전히 맛있어 와 완전 맛있어 미쳤어 말아서 흥분했어 완전 흥분했어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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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제가 안에 계란후라이를 좀 넣어놨어요 닭강정을 넣어서 먹어볼겁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쏟아부어줍니다 미쳐미쳐 하나 집어서 불닭을 끝내버리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바로 계란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밥에다가 카레를 살짝 얹혀가지고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제대로 비벼야겠다 같이 먹으려고 단무지도 좀 챙겨왔어요 카레밥에다가 닭강정 하나 싹 올려가지고 요렇게 미쳤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내가 짜장밥이야 미쳤어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면이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카레랑 찍어서 카레랑도 찍어서 카레랑도 찍어서 꾸민 잘 먹으면 소스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 나는 ي 양파 짠 약과 이거 봐 너무 귀엽다 약과 올리고 고소민 덮고 웬일이야 이렇게 먹어볼게 좋은 생각이 났어 오 안되겠다 같이 먹어도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되지 빼빼로와 약과의 만남 바나나우유가 약과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맛있데 와 맛있데 아니구나 레몬향 상큼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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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날갱이도 좀 씹혔던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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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리 짤리 짭짠짠짠짠짠짠짠짠짠깍 굿뚝 자 이제 맛있었던 치아 마무리 한 숟갈 들고 오늘 이렇게 노란색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되게 오늘은 좀 특별히 처음 보는 것들을 몇개 많이 놔봤어요 탄산면도 그렇고 젤리도 그렇고 여러가지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아까 약과처럼 고소미에 샌두를 드셔보세요 바나나우유도 잊지마시고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